야 됐다 진짜 바로 바로 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점점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공년 마지막 게스트 아 희승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아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라 좀 뜻깊은데 일단 소감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마지막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출연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도 진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진짜 많이 적었어요 제가 손수 적은 거거든요 네 진짜 희승이 형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적었으니까 네 자 오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에다 보니까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게임 천재의 희승이 형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아 저요 네 일단 어 사실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약간 아웃사이드 액티비티 음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자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게임으로 해소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선우도 맞아요 선우씨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전 책 안 쓰셔도 되는데 아 그래? 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선우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은근 완전 둘이서 한 적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얘도 사실 이제 선우도 사실 그 딱 그 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못해봤었는데 아무튼 둘 다 좋아합니다 게임을 아 근데 아 예전에 한번 막 롤 얘기 나왔을 때 누가 또 잘한다 이런 얘기 막 오갔었는데 어 나중에 한번 1대1 해서 누가 잘하는지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오 좋은데 요즘 트위터? 오케이 오케이 트위터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다음 아 했던 게임들 그때 같이 했던 게임들 한번 뭐 말할 수 있는 게임은?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저 그 브이로그 찍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이제 롤이랑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리고 버블파이터 오 버블파이터? 힙합 온라인 그리고 이제 그 네 이 정도 아 근데 그 스위치 그거 있잖아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스위치로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물의 숲이라고 이제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는 거 봤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스위치를 사려고요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고 싶어요 사면 뭐 할 거예요? 아 저는 포켓몬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거 얼마 뒤에 나오잖아요? 네 한 10월인가? 그때 제이형도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꼭 해보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했습니다 아 게임을 한다면 어떤 게임을 할지 엔진 여러분께 추천 한번 해주세요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는 질문 딱딱딱 오늘 저는 추천드린다면은 뭐가 있을까? 이제 엔진분들은 사실 게임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있고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색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입문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아닐까 아 네 그게 뭐냐면은 물풍선 터트려가지고 맞아요 진짜 쉽게 블록에 블록을 물풍선으로 터트려요 그러면 벙 이렇게 터지고 거기 아이템 나오고 먹으면서 이제 상대랑 결혼은 아무튼 네 해보세요 근데 이 게임이 좀 좋은 게 한 키보드로 두 명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누나랑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한번 친구들끼리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잘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길렉스 아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게임을 같이 다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게임을 같이 했을 때 나랑 잘 맞는 최고의 파트너는 누군지 제가 보통 이제 게임을 하면은 니키랑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서로 약간 이렇게 컴페티션을 하면서 약간 좀 컴페티션을 하면서 재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었는데 솔직히 다른 멤버들은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 선우 저요? 선우씨도 있고 제이크 오 제이크 형 아니 제이크 형이 은근 게임을 잘하나? 제이크는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은근 잘하나? 근데 선우는 약간 서풋함을 잘할 것 같고 제가 원래 서풋 좀 주 그거라서 아 그래요? 원래 서풋했다가 미드했다가 탑했다가 원딜했다가 좀 찾아 바뀌는데 원래 서풋 진짜 잘했어요 뭔가 서풋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서풋 싶지 않아요 저랑 나중에 보띠 한 번 갑시다 오 원이 잘하세요? 저요? 네 원딜 못하면 제가 나중에 실습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도와주시면은 제가 또 클 수 있게 아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희승에게 게임이란? 저에게 게임이란 거의 뭐 인생이죠 근데 진짜 거의 하루도 게임을 안 한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인생이죠 네 그렇다 네 그냥 딱 인생 라이프 라이프 게임이란 네 여기서 그럼 좀 덧붙여서 질문을 또 해볼게요 네 희승에게 선후란? 희승에게 선후란? 선후란 어떻죠? 진지하게 고민 없어요 진지하게 고민 없어요 진지하게 고민 없어요 희승에게 선후란? 희승에게 선후란? 좀 부끄러운데? 네 어쨌든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강아지 강아지요? 네 제가요? 펫? 아니 펫이 아니라 펫이 좀 이상하고 약간 강아지 약간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아 그건 맞아요 진짜 형 말도 잘 들어주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 되게 네 그런 거 있죠 네 강아지 같다 귀엽고 감사합니다 근데 강아지 하면 뭔가 저는 제이크 형도 좀 생긴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이크는 약간 외관이 외관 약간 이제 생긴 게 약간 강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골든 리트리거 같은 근데 선후란은 약간 성격이 약간 강아지 같은 맞아요 저 진짜 강아지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되게 생긴 건 약간 여우 진짜 북극 여우 짝 찢어져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만족 안 되세요? 저는 근데 진짜 만족해요 그래요? 네 이런 걸 잘 못해서 아무튼 강아지 닮았어요 근데 진짜 희승이 형한테 원래 평소에 이런 식으로 못 듣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네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희승이 형의 감성 그런 질문인데 희승이 형 되게 감성 사진들 좀 자주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감성적인 감각은 하루 중에 딱 어느 막 꽂히는 날이 있는지 감성이 딱 그럴 때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또 선우 씨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 저요? 왜냐면 사진을 찍는 그런 구도가 이런 것들이 아주 네 잘 찍기 때문에 좀 배우고 싶은 아주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 니키가 또 막 니키 감성이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원래 사실 제가 선우 감성 완전 옛날부터 찍어서 올렸던 거 알죠? 옛날 하늘 찍어서 올린 건데 근데 잘 좀 잘 찍나 봐요 사실 나도 그 막 한때 나도 그런 사진 찍었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가 올리길래 나도 따라 올렸던 아 저렇게도 올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더 예쁜 사진 올려보기도 하고 근데 감성 감성이 어떤 감성을 말하는 건가 뭐지? 그 예를 들면은 일단 하늘 배영 그런 것도 있고 형 되게 거울샷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살짝 조명에 따라서도 되게 딱 그 감성샷이 딱 결정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어요 아 그런 거로 그런 거로구나 저는 약간 잘 나오지 않아도 그냥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그 사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뭔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약간 감성 제 감성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딱 감성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딱 꽂히는 시간? 아무래도 감성하면은 새벽이지만 새벽? 희승이 형이 진짜 새벽에 주로 활동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낮이나 약간 오후에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저의 제가 감성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새벽? 아 네 새벽 감성 저도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아 역시 감성하면 새벽이죠 네 진짜 저는 요즘 딱 그 저희 조명 완전 불빛 하나 들어오는 그거 키고 딱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로션 바를 때 혼자 거기서 딱 그 조명 하나 키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일단 오늘 가면 이제 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감성이 있어요 뭔가 그 새벽 그런 도영하고 뭔가 그런 그런 감성 또 얼마 전에 저희 조명을 예 쳐가지고 되게 그 무드등이 원래 안 나왔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 말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자는 그 방에도 있고 그 화장대에 있는 거기 방에도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존중합니다 네 너무 감성이 좀 중독적이긴 한데 감성이 올라오는 날씨나 어떨 때 감성을 타는지 오 날씨요? 네 저는 감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눈을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눈 내릴 때? 네 근데 그 눈이 약간 예쁘게 그냥 되게 그렇게 약간 보기 좋게 내리는 것보다 되게 안개가 껴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한치 앞과 완전 하얗게 네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날씨를 되게 좋아해서 비 올 때도 마찬가지고 비 올 때 진짜 네 진짜 좋아 그래서 안개길 꼈을 때 그럴 때 좀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문득 감성 타고 싶을 때가 있는지 감성 타고 싶을 때 혼자 있을 때? 선우는? 저는 딱 씻고 나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아니면 씻고 나왔을 때 아니면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하긴 그럴 때는 이제 일 정리가 다 돼있고 그렇죠 약간 완전 딱 쉴 수 있는 생각이 잠길 수 있는 그런 달이 좀 비싼 거 같아요 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네 저처럼 약간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알고 있죠 네 언제든 형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아 진짜요?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니 저도 뭔가 이게 탁 뭔가 솔직히 좀 속 시원하게 뭔가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제가 말이 진짜 한 번 하면 끊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네 좀 힘들어 혼자 네 끈끈을 앓지 말고 형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희승 감성을 느끼고 싶은 엔진분들에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시죠 뭐라고요? 약간 희승 감성을 느끼고 싶은 엔진분들에게 추천 음 일단 이거를 막 행동 그런 걸로 추천을 하셔도 돼요 행동 노래를 듣는다 아 네 약간 저는 조금은 되게 어렵네 엔진분님 그냥 형이 평소에 감성을 느끼는 거를 그냥 엔진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걸 해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거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히플리나 이제 음악 추천을 꽤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런 음악들을 들으실 때 그 음악이 주는 그런 분위기를 뭔가 느껴보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되게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상상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음 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히플리 얘기 나온 김에 네 한번 노래 추천 아 노래 추천해요 네 그러면 히플리에 있던 것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맞아 새벽 감성 노래 어 그 바다가 들린다 라는 그 영어가 있거든요 어 어 아세요? 알아요 그 지브리 네 아는데? 봤어? 네 봤어요 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첫인상이라는 퍼스트 임프레션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가사가 없어요 그냥 이제 뉴 에이지 같은 느낌? 피아노? 인스트로멘털만 있는 거를 음악을 만든 건데 아무튼 그게 되게 전주구가 좋다 좋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라면을 좀 잘 끓이잖아요 어 최근에 최근은 아닌데 한 좀 암튼 아 최근이다 최근에 제가 라면을 좀 끓였었는데 멤버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라면 잘 끓여 이러면서 좀 네 몇 번 끓여봤었는데 그때 희승이 형도 먹어봤었죠 맞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말을 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줬었잖아요 제가요? 숙소가 아니고 네 맞아요 다른 곳에서 네 맞아요 라면이랑 이제 짜장라면을 네 맞아요 솔직히 짜장라면 안 먹고 안 먹었구나 라면 먹었어요 국물 라면 근데 이 물 조절이 제가 라면 경력이 몇 년이지? 왜? 제가 6학년 때부터 먹었으니까 13살 거의 지금 8년? 8년이죠 8 7, 8년 정도 먹은 경험으로는 이 친구 뭘 좀 아는 거야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원래 좀 사람 많은 거는 좀 끓이기 어렵잖아요 물 조절 잘 해야 되고 특히 면 불기가 진짜 쉬운 거 알죠? 왜냐면은 냄비가 크면은 발압점이 되게 높아지기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높은 것도 계속 그게 유지가 돼가지고 금방 면이 불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제가 그거를 진짜 알아가지고 이건 고민해 보지 않고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이 살짝 익었을 즈음에 저는 좀 빼서 미리 녹는다면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잘 익어요 이미 거기 따뜻한 물 안에서 잘 녹는 잘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딱 그때 먹었을 때 면이 꼬들꼬들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이유가 계속 먹어보면서 어떻게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진짜 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진짜 중학교 때 라면을 거의 진짜 많이 먹었어가지고 저는 진짜 불닭 그런 걸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좀 경력이 없진 않았어서 잘 끓였던 거 같아요 제가 이제 라면즈의 리더잖아요 네 제이크랑 제이크가 이제 부주 방장 제가 부주 방장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턴으로 아 인턴 좋네 네 가끔가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힘들 때 오더를 네 제가 그리고 또 청년부추 라면을 청년부추가 냉장고 있길래 살짝 그때 정은이랑 이렇게 말해가지고 했는데 정은이는 그거 먹고 너 맵다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 멤버에 따라서 좀 뭔가 추가해가지고 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라면들에 들어가려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그렇네요 벌써 멤버에 대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네 은근 요리가 재미있는데 네 재밌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그 최호비에서 냉라면도 배워봤었는데 냉라면은 조금 하기가 살짝 번거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라면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기회되면 끓여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궁금하긴 하니까 냉라면을 냉라면을 언젠가 한번 해주시는 걸로 네 뭐 나중에 냉라면 하겠습니다 네 아 인생이 앞으로 새로운 요리에 또 도전해 볼 생각이 있는지 진짜 라면은 절대 포함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저는 아직 라면에 대해서도 연구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렇긴 해요 당장 당장 제가 도전 안 해본 것만 해도 우유라면 아 그리고 이제 된장라면도 있고요 된장라면 라죽이라고 해가지고 라죽 그 라면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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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아직 안 해봐서 일단 그거 그 다양한 종류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음식 다운 걸 좀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므라이스나 오므라이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삼겹살 굽는 것부터 굽는 네 제이 형 좀 긴장하겠는데 아니 제이 형은 제이 형은 제이는 비공하네 아 진짜요? 그럼요 듣고 있나 반말해 죄송합니다 형 보고 있죠? 제이 형은 또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이거 제이 형 모자 그렇다고 잘 어울리네요 예 예 네 오케이 넥스트 이번에는 질문 좀 빠르게 할게요 오케이 빠르게 답해주세요 요즘 궁금한 게 있는지 선우님 요즘 무슨 음악을 듣는 네? 무슨 장르의 음악을 듣는지 저요? 네 저 요즘 빠르게 대답 못 하시는데 아니요 저 저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요 오 네 근데 진짜 좋은 노래가 많긴 합니다 저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저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중에 예뻤어라는 노래거든요 예뻤어는 너무 유명하죠? 네 진짜 좋아해요 아 근데 그거랑 전 요즘 최근에 빠진 노래가 그 바다가 보이는 곳인가 그 데이식스 선배님 그 유닛 해가지고 나온 노래 있거든요 네 아 파도가 보이는 곳 아무튼 제목 잘 모르는데 들어봤던 거 같아요 파도가 바다가 보이는 곳인가 아무튼 그런 네 아무튼 비슷한 비슷한 제목이 있어서 노래 진짜 좋아요 제가 사실 그 저희가 라디오 갔었을 때 그 영케이 선배님한테 진짜 그때 한창 제가 데이식스 노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막 팬 진짜 많이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좀 하면은 조금 좋았을 걸 원래 막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못 하겠죠 인사는 드리긴 했는데 뭔가 아쉽게 약간 시원섭섭하게 아쉽게 끝나? 네 살짝 파도가 끝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파도가 끝나는 곳? 네 파도가 끝나는 곳 파도가 끝나는 곳 파도가 끝나는 곳 네 이런다 오우 노래 좋아요 까르트 그리고 요즘 빠진 거 있나요? 저 요즘에 진짜 여러 가지 다 돼요 노래 막 음식 뭐 뭐 취미 저 요즘 사이퍼 사이퍼? 그러니까 랩인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악 장르? 음악 장르까지는 아니고 이제 종류인가? 반복되는 그런 음악에 그냥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1분 정도를 보여주다 그냥 빠지는 형식의 그런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뭔가 이 비트를 채우는지 그러니까 왓? 개성 그리고 스타일 다 다른 사람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서 사이퍼 형식의 어떤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해보고 싶은 것은? 해보고 싶은 거? 사이퍼? 저는 아직 실력이 안다고요? 사이퍼는 사이퍼란다 경선 해보고 싶은 거는 글쎄요 생각해본 적이 없네 너무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뭐 놀러 가는 것도 되는 거 그냥 진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갑자기 막 녹차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는 거 진짜 인생 영화 두 번째 인생 영화 찾기 오 네 그럼 첫 번째 인생 영화는 뭐였어요? 저는 저의 첫 번째 인생 영화는 역시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네 토이스토리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토이스토리에서 그 딸기 향 나는 그 곰 있죠? 아 악당 네 라쏘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캐릭터 너무 싫어해요 진짜 근데 라쏘도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솔직히 보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솔직히 배신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배신해요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 도와줬나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벌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있긴 있겠죠 라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두 번째 인생 영화를 보고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이게 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고민은? 더 늘고 싶다 실력? 네 아니 근데 희승이 형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더 늘어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게 제가 살짝 스파할 수 있는데 진짜 다음 앨범 노래 희승이 형 보컬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NG 분들 들으시잖아요 진짜 그냥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너무 기대된다 아니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저뿐만 아니고 저희 멤버들 다 그랬잖아요 진짜 진짜 좋긴 좋은데 진짜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갑자기 보통 칭찬을 막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감명 받았어요 사실 제 앞에 그런 파트가 희승이 형인데 들으니까 제가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그래서 좀 부담감하고 그때 녹음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 저는 근데 또 선우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가 갑자기 칭찬해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는 아 진짜요? 내가 약간 확 갑자기 딱 들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 갑자기 매력이 있어요 사실 그게 끝이야 사실 잘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저도 진짜 희승이 형 보면서 실력이 저도 많이 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욕심도 나고 이래가지고 진짜 가면 갈 수 더 퀄리 높아지는 앨범 작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색깔은? 요즘 좋아하는 색깔 하늘색? 미치겠다 흰색? 빨간색? 근데 희승이 형 빨간색 많이 입잖아요 그럼 맞아요 빨간색은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고 아이보리색도 좋아하고 아이보리 다 좋아합니다 색깔 그 중에서도 보라색 좋아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유명하죠 이것저것 근데 초록색도 요즘 좋아하는 것 같고 되게 자연과 가까운 그런 색깔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투명색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썬데요 투명색이요? 정답입니다 네 저 지금 옷 입고 있는데 안 보여요 네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이에요 네 요즘 못한 말이 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활동 있는데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거 일단 우리가 사실은 뭐 저희 선우 포함해서 우리 모든 멤버가 다 정말 힘들게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공감하시죠? 솔직히 근데 저는 또 이제 여기 와서 좀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선우가 얼마 전에 이제 연습 다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연습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었는데 거울 앞에서 혼자 이렇게 동작을 막 고치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좀 소름이 부었어요 진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점이 되게 되게 감동이야 소름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좀 반성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하기 싫은 건 아닌데 좀 지쳐 있었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힘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너가 연습실 있을 때 야 선우 이렇게 연습하고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진짜 눈물 날 거 같아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힘든 시간을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영향 받으면서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앨범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진짜 뭔가 이번 앨범 다 이렇게 하면서 좀 좀 새롭게 느낀 게 좀 많거든요 네 나는 너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기 좋아 우리 멤버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들도 다 너무 저 형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글거리지? 아무튼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앨범 좋은 거 보여드리는 게 진짜 소원입니다 아 진짜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네 근데 진짜 원래 다 이렇게 해요 왜요? 네 지금은 이제 질문이 다 끝났는데 엔진 분들 이제 댓글 보면서 살짝 이제 독화하고 네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울먹울먹 하시네요 네 진짜 오늘이 좀 마지막 성공년인데 뭐야 근데 좀 솔직히 원래 제가 성공년 하면서 좀 뭔가 이런 진지한 얘기를 솔직히 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요즘 화도 느끼는 게 좀 많아서 그런지 좀 갑자기 울컥했어요 솔직히 진짜 나 울고 있니? 아 최고의 공포영화는? 뭐지? 형 근데 은근 공포영화 안 좋아가지고 아 저 솔직히 보는 편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굳이 그걸 찾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좋아하기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저희 앨범 중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브이로그 저희 둘만 떴죠? 그렇네 그렇네 저 살짝 봤어요 아 근데? 흥수하는 거랑 뭐 먹는 거 요거트인가? 맞아요 네 사진 찍고 저도 형 하는 거 봤는데 형 하는 거 본 것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건 니키 혼자 게임해서 이겨서 우울하게 하는 거 아 샌드백이네 샌드백이네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요? 별똥별이요? 별똥별 떨어졌어요? 최근 배운 일본어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힘내세요 엔진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엔진이이지만 엔진가가 아니고 선우가 향수를 만든 가게는 오늘부터 9월까지 만석 진짜요? 네? 뭐라고요? 만석? 선우가 향수를 만든 가게는 오늘부터 9월까지 만석이에요 거짓말 예약이 다 찬 거예요? 우와 아니 근데 엔진 분들 거기 진짜 좋아요 저도 나중에 거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는 향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번 그거 뭐지 디퓨저인가? 그거 만들어서 저희 숙소에 놔두려고 오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좋은 향 네 골라주세요 말할 뻔했죠 오늘 TMI 있습니까? 오늘 TMI요? 네 아 저 오늘 희승이 향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오 맞아요 네 이제 엽디적인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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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고요 선우야 너 오늘 니키랑 싸웠어? 안 싸웠어요 요즘 안 싸워요 민트 초코 or 엔진이 아닌데? 당연히 엔진이죠 요즘 민트 초코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근데 요즘 안 먹더라고요 네 요즘 좀 안 먹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간식을 끊어서 아 오늘의 양말 색은? 저 흰색이에요 저 검은색 저는 근데 사실 양말 색 있는 거 잘 안 신어요 저 흰색 아닌 겁니다 맞아요 리메인 다 보셨나요? 아 그 엔진이 엔진이 그 엔진이 사실 저 터트렸도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아직 그러니까 클립으로 좀 짧게 봤었는데 저는 저희 노래 딱 떴을 때 살짝 그 오프닝 같은 거 보고 안 봤는데 제이 형은 근데 봤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한번 볼게요 네 선우가 돌고래 같이 생겼어요 귀여워요 아 귀엽죠 우리 너무 돌고래 돌고래는 그러게요 돌고래는 귀여운가? 아 근데 저 요즘 콤부차 안 먹어요 네 요즘 콤부차 안 먹어요? 요즘 엔진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는 간식 같은 거요 저는 아 그 아몬드 그 허니버터 아몬드랑 그 와사비 아몬드 아 맞다 그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약간 양념되어 있는 네 그 짱 저는 솔직히 와사비 아몬드는 제 취향 아니고 와사비 진짜 대박 제 취향 그거 진짜 약간 이상하네요 제이 형이랑 제이 형도 좋아해요 허니버터 아몬드는 진짜 맛있어요 네 그건 솔직히 오리지널 진짜 맛있고 민트초코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긴 한데 근데 전 와사비가 좀 더 맛있었어요 네 입맛이 좀 제가 독특하긴 해 잠깐 몇 개만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원래 이렇게 진지한 데가 아닌가? 네 원래 그냥 진짜 편하게 진짜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3일 전에 새로운 팬이 되었는데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우 최고죠? 최고의 선택 네 좋은 선택 다들 머리 관련된 얘기가 좀 많네요 일부러 가린 건 아니고요 일부러 가렸어요 네 예의식? 울보즈? 저희 울보즈예요? 울보즈? 왜 울보즈예요? 많이 울어서 그런가요? 저 안 울어요 저도 잘 안 울어요 저 솔직히 울... 아 울었다 저번에 저... 최근에 저 로맨스 영화 보고 울었어요 감동적이어서요 네 감동적이어서 아 편지 무슨 편지 읽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터져가지고 혼자 또르르 흘리면서 어? 아 그러네 성우에게 희승이 형이야 이거 저도 들어봤는데 아 그렇네 아 진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솔직히 희승이 형을 보고 배운 점들이 좀 되게 많아요 진짜 저도 좀 많이 닮고 싶은 형이고 진짜 저도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진짜 예 좀 뭐라 해야지 저도 많이 희승이 형을 보고 배우고 싶고 너무 부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뭔가 배울 점도 많은 형인데 진짜 이게 좀 뭔가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 뭔가 되게 장난칠 때 되게 웃기고 뭔가 되게 편하게 잘 해줘가지고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아 오케이 만족 만족 나 부끄러워 원래 이런 말 진짜 안 하거든요 진짜 틱톡 언제 찍니요? 틱톡이요? 언젠가는 네 언제? 찍어볼게요 그거 있었는데 얘들아 좋아 한 명 정해주라 저의 형 저의 형? 저의 형? 저의 형? 저의 형? 저의 형?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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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희승 선우 선우 선승? 선승? 그런가 이상하다 희... 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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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애매하게 진짜 좀 애매하게 안 맞는데요? 진짜 안 맞네 좀 애매하게 안 맞네 근데 자꾸 좋아해 저주해? 저주해? 저주한다고요?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13일이 금요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형 몰라요? 그러네 이건 뭔데요? 원래 13일에 금요일 괴담이 있는데요 13일에 금요일에 꼭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 그런 이상한 소문이 많은 그렇죠 근데 13일에 금요일이란 영화가 있어요 공포영화인데 사실 그거에 이제 본다 온 건데 진짜 저도 옛날에 말씀드릴 내용이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중1 때 학원 다닐 때 그때도 13일에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한 밤이었는데 제가 학원에 있는데 갑자기 책상이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이런 큰 책상 갑자기 자기 혼자서 그때 딱 봤는데 그때가 13일에 금요일이었어요 오 좀 무섭죠 그때 집 갈 때 무서웠어요 혼자서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그 질문이 있다 크리스 월맥스 난 누가 있었지? 어 저는 빌리였어요 네? 아 그게 뭐야? 너가 빌리에요? 저 빌리 가사를 생각해보자 그게 있나? 아 맞네 맞네 우리 제가 빌리네 내가 빌리네 저도 빌리인데 저희 같이 했잖아요 아닌가? 네? 넓은 배토 판단 뜨난 바퀴 아 그러네 빌리 빌리 힘센 친구 빌 아니 빌리즈 저희 빌리즈 할게요 빌리즈 빌리즈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전 그냥 빌리 크리스 월맥스 이안 전 빌리에요 빌리가 메인 캐릭터잖아요 그런가? 저는 저는 희승 예 암 희승 예스 밥 먹었어? 밥 먹었죠 마블 마블 좋아해요 저는 아이언맨 좋아해요 저는 코크아이랑 스파이더맨이랑 그리고 저도 스파이더맨 오 스파이더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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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 감았다뇨 감았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구나 아니 아니 좀 이런 거 다섯 살 제이 또는 다 아 똑같애 다섯 살 제이 또는 다섯 살 제이 뭐지? 귀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캡처 타임으로 가볼까요? 네 저희 성극연에도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아 네네네네 뭐 보자 이거를 손가락으로 요렇게 고개를 꺾어주면서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마치 뭐지? 이러는 근데 근데 사실 네 뭐 그냥 아무렇게 해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프리하게 가야 될 거 같아 안 이렇게 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트도 할까요? 예스 네 저희 그럼 즈만 정하고 끝낼까요? 즈? 저희가 사실 딱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건 부정할 수 없어 진짜 부정할 수 없어 솔직히 저희가 매운 거 탑이에요 진짜 1등, 2등 저번에 마라롱샤를 같이 먹었는데 저보다 잘 먹는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웬만해서 이런 거 인정 잘 안 하는데 그때 너가 식품 먹고 간 거 제가 나머지 다 먹고 정리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그럼 저는 맵지 리더에 라면즈 리더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리더가 맞네 오케이, 맵지로 할까요? 맵지 괜찮네 오케이 계약서 맵 맵 사인 아, 예스 희승이 형 사인비 때문에 저 사인은 아, 그러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성공견 해봤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미련이 좀 있는데 오늘 마지막 게스트인 희승이 형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이제 마지막을 자식하게 해서 너무 이제 기쁘고요 네 아무래도 슬퍼하지 마시고 네 이제 앞으로도 선우의 궁금증은 이게 끝나도 계속 될 예정이니까요 계속 될 테니까요 To be continue Continue 다음에 또 이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맵지 여러분 일단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성공견 마지막인데 네 그동안 성공견 진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사실 네, 좀 처음으로 이런 정기적인 컨텐츠? 뭔가 그런 거였는데 네, 요즘은 뭐 다른 멤버들도 하는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첫 번째 그런 컨텐츠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네, 앞으로 저도 많은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 성공견 일단 많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히... 아, 네 그럼 지금까지 히스 성우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 즐거웠어 안녕